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매도 40만주 정도 또 갚았죠.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잘하고 있죠. 창구도 좋았습니다. 겉보기는 너무나 평화롭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 지금 진영구 회장이 제시한 우리 회사는 너무나 저평가다. 17조 정도가 적당하다. 애자에 봐라. 그리고 중국의 저항암자 여사 봐라. 승인받고 다니니까 2배 가더라. 2배 가면 17조에 2배, 34조 정도. 나중에 승인되면 가겠지?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보기는 상당히 평화롭고 지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심판사는 좋죠. 개미들은 모릅니다. 지금 치열한 눈치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고인물들만 알 수 있습니다. 고인물 중에서도 상위 1% 이내 상위 0.01% 정도 되는 고수들만 아마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H&B 신입사원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신입생들. 투자한 지 한 2년 안 된 사람들. 2년 안 된 사람들은 신입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는 H&B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저와 단 5년 정도 된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수 있다. 알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도 매번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다. 아주 민감해야 될 시기인데 더 이제 둔감하죠. 일단은 지금 보시면 공매장구는 계속 줄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공매도들이 계속 사서 외인들이 사서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600만, 580만, 540만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550만 정도 되고 있는데 열심히 계속 갖고 있죠. 열심히 계속 갚아 나가고 있다. 자, 외국계 공매도들이 매도를 매수를 해서 갚아 나가는 중이다. 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이제 계속 갚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28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28만 주면은 뭐 양호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기관이 이제 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사모펀드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좀 많이 취했습니다. 사모펀드 3시, 3만 7천 매도고 연기금은 이제 최근에 그냥 조금 그냥 뭐 살까 말까 별로 발을 담그고 있지 않죠. 요즘은 그리고 투시는 오늘 그래도 4만 주 들었고 금투가 최근에 계속해서 팔아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포,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와 주고 있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항상 주포들이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계속해서 들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올라가죠. 주포가 매수해서 올라가니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평화롭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지금 조금 걸리는 부분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죠.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고 일단 볼린저밴드 상단은 일단 이탈을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은봉이 길게 나오지도 않았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시간에서 일단 1% 정도 빼놨기 때문에 시가를 낮췄기 때문에 지금 십자도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면 충격파, 임팩트가 좀 별로 적죠. 별로 크지 않다. 윗꼬리도 좀 달아주고 볼밴 상단은 넘기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결국은 1.28% 이 정도 올라왔는데 뭐 1.28% 빠진 거 가지고 뭘 그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이 정도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1.28% 가지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또 HLV는 이런 구간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둔감해집니다. 이제 이제 저런 부분이 익숙해지죠. 이런 거 이런 거 십자도지 아주 이제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아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시키면서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HLV의 패턴이 이번에 처음으로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질 텐데 지금 이 거래량 넘쳐나게 띄우면서 간암 승인이 5월달이니까 아주 많이 남았죠. 근데 이번에 올라간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뜬금없습니다. HLV 세력들은 이렇게 뜬금없는 상황에서도 원래 먼저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기업의 가치는 아주 저평가 돼 있어. 그러면 되죠. 그리고 강남 큰손이 산다. 그리고 고매 쇼커버링 계속 들어오는다. 들어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냥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돈의 힘으로 올리면 올라간다. 그렇게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될 텐데 여기서 쭉 올라가서 플랫폼 형성하지만 오일선을 깨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죠. 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된 적이 없죠. 근데 지금은 가남이라는 부분 5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거래시를 가지고 아주 크게 들어올리고 이제 거래를 줄이고 있다. 지금 공포에 200만 주 언더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상승한 위치에서 370만 200만 주 나오는데 웨인이 이렇게 많이 샀고 신한이 샀고 모건이 샀죠. 신한 모건이 이렇게 사들어왔고 특히 모건이 12만 6천 주나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1.28% 정도 밀려 내렸다. 이건 왜 그러냐. 거래량이 안 받쳐주죠. 아주 높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올리려는 세력이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리려는 힘을 쓰지 않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돈 많이 나 못 써. 나 지금 돈 엄청 많이 써서 돈. 더 이상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을 거야. 자 그런 분위기가 좀 지나가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치열한 지금 눈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초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겠지 17조라고 했으니까 17조 이제 가는 와중에 많이 올랐으니 손고르기 하고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실제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에이첨의 세력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마라. 고점 매도의 주인공은 세력이 돼야 되지. 개미 나부렁이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올려놨는데 고점 매도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여기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욕심을 내라. 그로 실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욕심을 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7조야 17조.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아주 오래된 투자자분들은 못 팝니다. 못 판다. 못 판다. 제가 얘기했죠. 결국은 못 팔 거라고. 못 팝니다. 여기서 팔면은 세력한테 혼납니다. 여기서 팔면 공매도에게 싸게 주는 거다. 싸게 주는 거. 공매도 세력이 싸게 주는 건데 단 한 주도 팔지만 그거 팔면은 너 어? 친일파도 보다 나쁜 놈이야. 알겠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파는데 뭐 친일파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과거에 항상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아닐 거야. 이번에는 아닐 거야.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이번에도 또 당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90%는 넘을 겁니다. 또 당한다. 무조건. 나 얼마든지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팔면 되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했죠. 가남이 코앞인데 내가 여기서 왜 팔아? 안 팔아. 5개월만 기다리면 이제 승인 나는데 다 그럴 겁니다. 그거는 그거고 주카는 주카입니다. 그거는 그거 주카는 주카입니다. 5개월 남겨놓고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공포의 200만 주 언더 200만 주 수준 나오는데 여기 보면 200만 주 나오죠. 200만 주. 200만 주 수준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20만 주. 그리고 170만 주. 그리고 190만 주. 그리고 97만 주. 그리고 190만 주. 200만 주 언저를 쭉 가다가 90만 주만 나오고 다시 20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딱 죽어버리죠. 거래가 딱 죽으면서 이 거래가 얘가 계속 가려면 거래가 계속 살아나야죠. 다시 살아나줘야 된다. 다다다다 움직이면서 시작하자마자 돈 더 써가지고 돈을 써서 올리는 겁니다. 돈 안 쓰고 못 올립니다. 이거. 이거 다 받아서 돈 써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면 한 번 더 돈 써보자. 에라 모르겠다. 돈 쓰자. 이번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이렇게 돈을 써줘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첩이는. 이 세력의 힘으로 이런 각종 찌라시 내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또 다른 어떤 뭔가가 있었는데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몰라. 돈 써서 그냥 올려버려. 몰라. 17조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찌 되겠지. 개인들도 들어와 줄 거야. 그러고 이제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올리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단계의 70%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보시고 여기서 얼마든지 다시 난 팔 수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럼 왜 못 팔았습니까. 여기서 왜 못 팔았을까. 팔았다가 여기서 사면 되는데 여기 지금 뭐 4만 6천 원에 팔아가지고 2만 6천 원에 팔면 거의 반 값에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못 팔았을까. 더 갈 줄 알았으니까 못 팔은 거죠. 더 갈 줄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HFB 주가그림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게 어차피 승인 될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화성 갈 거니까 승인 날 거니까 매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데 뭐 불만 있어. 우리 17조 정도 돼도 되잖아. 그렇게 올라간 수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올라와서 상단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정말 더 올려주면 진짜 땡큐입니다. 진짜로 땡큐다라고 보시면 되고 돈을 한 번 더 써주겠다라고 움직여 주면은 정말로 이번에 제대로 이제 수익을 내고 또는 최고점에 엄청나게 비싸게 산 개인들도 뭐 유증 받고 무증 받고 뭐 이런 거 했으면 웬만하면은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지금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뭘까 아주 현실적인 모멘텀이 뭘까 진영 회장이 우리 17조야 이거 말고 이거 진영 회장이 17조 이러면 17조 올라갑니까 그럼 진영 회장이 그렇게 안 하고 야 우리 지금 이 정도면은 보통 다른 기업이 17조지만 우리 정도면 우리 데이터 정도면 한 30조 가야지 너무 잘 평가야 그럼 30조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주포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오일선을 시키는지 시키지 못하는지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볼변 상단이나 거래량을 받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대응하라고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응을 좀 했고 대응을 알려드렸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일선 부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을 봐야 되고 지금은 수급하고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랬죠. 헷갈린다고 오늘 신안하고 뭐가 나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내려갑니까 이거 거래량하고 기준점만 보라 그랬죠. 페이크가 엄청 이리저리 페이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인들이 계속 사는데 외인들이 계속 사도 이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또 올라갔다가 나오다 올라갔다가 이러다가 계속 사는데도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지금 시간에서 계속 조금씩 내리고 있죠. 이 부분이 마무리되고 다시 랠리를 펼쳐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선을 보면서 잘 결정을 분할 비중축소 비중조절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는게 좋겠죠.